진짜요? 다섯 발자국. 자, 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이고, 어머니야, 줄넘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진짜. 몽다리를 찾으러 가는 길에 반가운 어르신들부터 먼저 만났습니다. 여수신 내 고향 좋아합니다. 감사합니다, 어르신. 여기 롱다리가 어디야, 롱다리. 롱다리. 여기가 롱다리예요? 여기 롱다리. 시작. 롱다리. 자, 가다 보니 롱다리보다 먼저 거대한 고추가 먼저 반겨줍니다. 이 다리예요? 네. 참 길어요. 출렁다리예요, 이게? 출렁다리요. 207m. 와, 길다. 진짜. 207m? 그래서 롱다리.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. 210m나 되는 천자고 출렁다리. 올해 6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합니다. 출렁출렁하네요, 정말. 출렁출렁하는데 밑에 그대로 보여요, 바닥이. 또 바닥이 보여요? 오, 뭐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뭐야. 아이고, 일 때는 마주시는 분이 안 반가우시면 너무 출렁거리니까. 일부러 습석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. 어머니. 잠깐만, 잠깐. 아이고, 반가워요. 선생님. 아니, 어머니. 지금 출렁다리 다 건너신 거예요? 네. 아이고, 어떠세요? 진짜 꿀렁꿀렁하던데. 재밌는데? 우리를 흔들어 가면 왔다 갔지, 흔들어 가면. 어떤 점이 좋았어요, 어머니 출렁다리 다녀보시니까? 여기는요, 일단 저기 뭐 보기도 좋고, 여기 오면 재밌는데 나 여기 일 년에 한 번씩 오나, 일 년에 한 번씩. 아, 너무 섭하다. 왜요? 세 번 약속하자고. 안내양이 반가우면 발을 구르세요, 지금. 발을 구르세요. 칠갑산 끝자락에 놓인 출렁다리. 발 아래 펼쳐진 천자구를 감상하면서 칠갑산으로 향하는 길. 아름다운 풍경에 재미까지 더해줍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, 출렁다리가 있는 이곳. 청양군으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